자 오늘 게시록 2장 하겠습니다 제가 게시록 준비를 하면서 직역성경, 개역개정, 세번역, 그 다음에 킹제임스 성경 또 쉬운 성경 이렇게 다섯 권을 펼쳐놓고 이렇게 봅니다 그게 안되면 이제 헬라오로 된 것을 직접 찾아가지고 봤습니다 2장 1절부터 우리 에베속교의 2장 7절까지 우리 앞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베속교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고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너에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레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에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대상이 수신 대상이 일곱 교회예요 일곱 교회에서 첫 번째 교회가 예배소 교회입니다 예배소 교회에 있는 사자에게 예배소의 또는 천사에게 또는 예배소의 지도자에게 편지하라 이 말이 이제 다 맞는 건데요 예배소 교회에 사자에게 편지하라 지도자에게 편지하라 여러분 예배소라는 그 지역은 터키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예배소 교회 총 일곱 교회에서 요한은 이제 그 직무들을 감당을 하고 일곱 교회를 돌봤는데 그 중에 한 교회인 오늘은 예배소 교회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이 예배소 교회에는 지금 현재 있는 교회들 그 교회들 중에서도 예배소 교회에 해당되는 교회들이 있을 겁니다 이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와는 어떻게 다른가 그 다음에 우리 각자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전부 나에게 적용을 해야 합니다 맞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는 이것이 나에게 감동으로 오거나 나를 찌르거나 할 때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회개하고 반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실제 삶에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 예배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쓰면서 예배소 교회는 지금 보니까 굉장히 칭찬이 많은 교회예요 악한 자를 물리치고 인내하고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이 그런데 또 뒤에 보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린 내용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느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것을 보니까요 제가 앞에서부터 쭉 읽어가는데 이 맨 1절에요 첫 번째 절에 교회에 대해서 다루실 때 예배소 교회, 서머나 교회 이렇게 첫 번째 구절에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딱 나오잖아요 그런데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고요 일곱 별을 오른손에 잡고 있어요 분명히 일장 끝에서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고 일곱 초대는 일곱 등잔대는 일곱 교회라고 했어요 초대나 등잔대나 같습니다 그런데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일곱 교회 사이를 거니시고 일곱 교회의 사자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을 다 손에 잡고 계시는 분이죠 그분이 이제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그러는데요 거기 그 5절에 한번 보세요 5절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니신다고 분명히 하셨고 오른손에 일곱 표를 들고 계셨는데 5절에 회개하라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네 초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앞에서 주님이 오른손에 일곱 별을 가지시고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라고 주님을 소개했어요 그분을 소개했어요 예수님을 그런데 이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이 예배속 교회에게 말씀하기를 네가 회개 안 하면 이거 안 고치면 내가 이 초대를 옮겨버릴 거야 이 네 교회를 옮겨버릴 거야 사역에서 밀려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꿈에서든 환상에서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초대를 옮길 거야 그럼 상당히 심각한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초대를 옮겨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초대가 뭐예요 한 교회를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걸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엄청 심각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고디아 한번 버가모 교회를 한번 보실래요 12절 12절에 보면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좌우에 날선 검 칼날이 양쪽에 딱 서 있는 그 검을 가지신 그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요 버가모 교회에게 어쩜 이렇게도 명확하게 주님을 표현했는지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16절에 회개해라 너희 회개해 버가모 교회 회개해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에 그 검으로 양날이 선 그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신데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할 때는 절대로 말대답해서는 안 돼요 회개해라 그러면 네 주님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잘 모르면 주님 저에게 가르쳐 주셔서 내가 반드시 다 회개해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을 하는데 거기에서 말대답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속을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24시간을 전부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아멘 주님의 제가 주님 앞에 있었을 때 진짜 머릿속이 생각이 아무것도 안 나요 진짜 많은 것들을 물어보고 싶었는데 막상 주님 앞에 서면 진짜 무너지지가 않아요 주님을 만나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꿈속에서라도 만나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지금은 주님 왜 그때 그랬어요 어쨌어요 저쨌어요 다 써놓을 겁니다 근데 막상 그분 앞에 딱 서면요 눈물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아무런 뭔가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전부를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게시록을 공부하면서 우리 이런 소망 한번 가져볼까요 이 게시록 배우는 동안에 꼭 주님 저에게 한 번만 나타나 주십시오 한 번만이라도 뵙기를 원합니다 그게 꿈이든 환상이든 말씀 가운데이든 하나님 한 번만 나타나 주십시오 이 게시록을 공부하는 이 기간 동안에 꼭 주님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망을 우리가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갈망이 크신 분들은 반드시 만날 겁니다 그게 수업시간에 이렇게 우리가 에베 시간에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서 지금 이 말씀을 나누고 있거든요 그분이 이거 다 보고 계셔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태도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지를 주님이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두 번째 내가 네 행위와 2절에 말합니다 지금 에베속 교회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속 교회의 송도들은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에베속 교회의 송도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읍시다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주님은 2절 그리고 3절에 내가 너희를 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안다고 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행동을 알고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수고를 알고 주님이 여러분들이 인내하는 인내를 알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견뎌내고 지치지 않는 것을 주님이 알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안다면 우리 그걸로 충분합니다 주님이 24시간에 여러분의 삶을 알고 있고 여러분이 자기 부인을 하면서 자기를 다 버려가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모습도 주님이 주님이 알고 있고 주님이 알고 있고 여러분이 열심을 내고 수고하면서 정말 오래 참으면서 남편에 대해서 오래 참고 자녀에 대해서 오래 참고 아내에 대해서 오래 참고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가족들에 대해서 회사의 동료에 대해서 오래 참으면서 그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그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인내를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여러분이 고난을 견뎌내고 지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주님은 기뻐하시고 게으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어젯밤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내가 이렇게 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어요 그 당시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는 진짜 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었을 겁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로마의 도미티아노스 황제가 얼마나 많이 핍박을 했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자굴 속에 던져지고 많은 사람들이 칼에 죽어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죽어갑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진짜 많은 사람들이 사자밥이 되었습니다 노리객감이 되었어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도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결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동일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런 핍박이 없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엄청난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고 사자밥이 되고 불에 태워서 죽이고 칼로 칼로 죽이고 껍질 벗겨 죽이고 창에 찔러서 죽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구주 예수를 배반하지 않고 인정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내가 너의 행동을 알고 있어 너의 수고도 알고 있고 너의 인내도 알고 있고 네가 이렇게 나를 나 때문에 견뎌 주는 거 다 알고 있단다 여러분 주님이 이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우리에게는 큰 위로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24시간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시절의 그리스도인들을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주님은 우리가 어젯밤에 무엇을 했는지 어떤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힘내십시다 아멘 끝까지 잘 견뎌내십시다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렵다고 해서 고난이 왔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지하철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또 길거리에서 복음 전하고 공원에서 복음 전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미쳤다고 말합니까? 때로는 정신병자라는 소리도 듣고 저것들은 왜 저렇게 극단적이냐 꼭 저렇게 복음을 전해야 돼? 꼭 저런 식으로 복음 전해야 돼? 듣기 싫다고 하는데 왜 복음을 전하는 거야? 많은 소리도 듣습니다 그러나 그 초대교회의 송도들보다는 핍박이 덜한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십시다 우리에게 다 상급을 쌓아주기 위함이에요 아멘 그 모든 것들이 상급이에요 그들이 우리에 대해서 욕을 하면 우리는 기쁘게 받으십시다 아멘 누가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어요 저 신경 안 씁니다 그들이 우리를 이단이라고 말하든지 그들이 우리를 극단이라고 말하든지 그러든지 말든지 우리는 주 예수 크리스도를 증거할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증거할 거고 그분을 만났던 걸 증거할 거고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할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봤다면 나는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공개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보셨다면 예수님은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이 주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을 봤는데 어떻게 안 봤다고 거짓말을 한단 말입니까? 예수님을 봤는데요 본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입 다물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더 이상 과거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는 새로운 삶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으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난 여러분 모두가 그런 예수의 증인 예수의 군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예수를 부인하지 맙시다 예수를 인정하십시다 예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진짜 예수를 드러내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 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 전부를 알고 있어요 나는 모를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전부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24시간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많이 수고했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악한 자를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이것을 주님은 칭찬을 했어요 여러분 어떤 악한 자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단적인 교리를 퍼뜨리려고 하면 우리는 그거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이거 분명합니다 아니 좋은 게 좋은 거지 이 종교도 받아들이고 저 종교도 받아들이고 하나로 WCC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될까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악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용납이 하셔서는 안 됩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인간적인 거예요 인간적인 것은 육신적인 것이고 육신적인 것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그냥 금이 쫙 갈라들듯이 분명하게 선이면 선 악이면 악이 아주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정확하게 선의 뒷줄에 주님이 원하시는 뒷줄에 서야 합니다 아멘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이것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에베석 교회예요 자기네들이 사도라고 지 스스로 나는 사도야 라고 하는 자들이 들어온 거예요 에베석 교회 사도라고 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들어왔는데 그런데 에베석 교회에서 그들을 시험했어요 그래 네가 사도야 그럼 사도의 표적을 내봐 딱 한 거예요 네가 사도야 그래서 시험을 하셔서 그의 거짓된 것 거짓 사도라는 것을 그 에베석 교회가 드러내버렸다는 거예요 만약에 시험을 안 했으면요 이건 당했겠죠 그죠 왜 에베석 교회에서 이렇게 했는지 왜냐하면 바울이 죽고 나서 바울이 죽기 전에도 거짓 사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주님이 뽑으신 사도는 열두 명이었어요 열두 사도 베드로부터 시작한 열두 제자가 열두 사도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가론 유다가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마띠아가 선택이 됐습니다 열두 사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그 뒤에 보니까 성경에는 이제 바울도 사도이고 그죠 하나님이 직접 사도로 부르십니다 성경에서 오중직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오중직부는 주님이 직접 불러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직접 불러야 된다고 했는데 바울도 사도였고 디모데도 사도였고 바나바도 사도였고 뒤에 사도 바나바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라는 얘기가 성경에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가 사도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썼던 사도들과는 달랐죠 23명 정도가 사도가 나와요 성경 안에서 그렇게 사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AD 95년경에 95년경에 지금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낼 때 그 에베소 교회 그 전에 그 사도라고 하는 거짓 사도들이 등장해서 이 에베소 교회를 어렵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자가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시험을 해서 드러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도의 표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 후서를 펼쳐보세요 12장을 고린도 후서는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를 좀 자세하게 좀 읽어보세요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개인적인 내용들이 참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곳에서 바울이 너무나 큰 고통을 많이 당했던 일들이 나옵니다 사도는 기본적으로 어려움을 당해야 돼요 어려움의 표적이 있어요 사도에게는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거기 고린도 후서 12장 12절을 먼저 보세요 12장 12절에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사도가 되려면 사도의 표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교회는 누가 세운 교회죠 바울이 세운 교회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사도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사도의 표적들이 나옵니다 거기 고린도 후서 6장을 먼저 보십시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6장 4절부터 3절부터 같이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이 직분이라는 것은 사도의 직분이에요 다 4절 읽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란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가마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댐으로 크로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크로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자 바울은 진짜 많이 고난과 활란과 궁핍과 고통 속에서 먹지 못하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정말 많이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사역자들을 세우면서 그들을 제자로 일으키는 이 일에 진짜 최선을 다해서 달려온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고린도우서 11장을 보세요 자 11장에 바울은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서 열심을 내고 내가 너희를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려고 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세웠는데 지금 이들은 바울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 뒤쪽에 가면요 바울한테 교활한 자라고요 교활한 자 이제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바울이 여기서 고린도에서 1년 8개월을 있으면서 그들을 가르치고 훈련했는데 돌아온 거는 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른 복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누가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들을 잘 용납한다고 지금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고 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보다도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그런 사도야 나 또한 하나님이 세웠어 갈라디아 교회에 보면 갈라디아서의 1장에 보면 사람의 뜻으로도 아니고 어떤 인간적인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크리스도의 개시로 사도가 된 바울은 이렇게 나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게 바울은 편지를 써서 말하죠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예수 크리스도를 떠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육신으로 망하려고 하느냐 고린도 후서에도 보니까 바울이 그래요 내가 말을 할 때는 부족하지만 지식에 있어서는 부족하지 않다는 것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그래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내가 대살로니카 교회들에게 내가 돈을 받았다 돈을 받아서 그 돈 갖고 너희 교회를 섬겼다 이것이 내가 탈취한 것이냐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마게도니아 쪽에서 바울에게 돈을 보내줘서 마게도니아의 그 돈을 가지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섬긴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고린도 사람들은 감사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바울에게 교활한 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들의 돈을 탈취한 것이네 너희를 도왔기 때문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비용이 부족했어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어느 누구에게도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배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조심하였고 앞으로도 조심할 거야 내가 그래서 내가 손수 수고해서 돈을 벌어서 사역을 했고 너희를 도왔고 마게도니아 온 형제들이 나에게 피로를 채워줘서 그것으로 너희를 섬겼다 그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이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합니다 이 거짓 사도들이 너희들로부터 기회를 받을 그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끊기 위해서라도 나는 더 열심히 일하면서 너희를 섬길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 있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행위대로 되리라 여러분 사탄의 일꾼이 있고 그리스도의 일꾼이 있습니다 지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게 세상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들어온 유대에서 온 믿는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지금 거짓 사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지금 이 싸움이 고린도 후소에서 나오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 말하면서 사도로 들어오는 사람들과의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이미 지금 이 시대에서는 바울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라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 그 반대편에 선 사람들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이 사탄의 일꾼들이에요 이것을 바울은 사탄의 일꾼이라고 표현해버립니다 정말 무섭죠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미혹이 있어요 내가 강력한 미혹을 보내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강력해요 미혹이요 그냥 조그만 미혹이 아니라 강력한 미혹입니다 강력한 미혹은요 속임을 금방 당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리까리 한 거예요 아리까리 저게 맞아? 지금 영적 전쟁이 터졌는데 나는 어떤 줄에 서야 돼? 어 이게 맞아? 아니 이게 맞는가? 여러분 미혹이라는 말은요 치우치다는 말이에요 말씀이 있는데 주님이 저희한테 가르치실 때 그러더라고요 네가 사랑의 하나님만 가르치면 너는 미혹당한다는 거예요 너는 반드시 두려우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정확하게 균형을 잡고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만 계속 가르치면요 죄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죄를 다 용서하시기 때문에 무조건 용서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가다 보면 죄가 우리를 삼켜버려요 삼켜버립니다 미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1절까지 징계를 내린다고 나와 있어요 자녀기 때문에 잘못 가면 안 되잖아요 자녀가 계속 돈을 훔치고 남의 지갑을 털면 그 자녀가 감옥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매를 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아멘 그걸 알아야 죄악에서 떠납니다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균형을 잡으십시오 성경에서 자로우로 치우치지 말아요 성경도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을 여러분들이 골고루 알아야 돼요 속성을 골고루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저희를 가르치실 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너희가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 하나님의 속성을 한 가지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나의 속성을 전부 알려주라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자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약물이에게 먹자는 말씀을 잘 먹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선한 말씀을 먹여야 해요 그런데 계속 한 말씀만 먹게 되면 사람은 치우쳐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균형을 잡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탄의 일꾼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사탄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이 사람들이 아예 구원을 안 받았던 사람이냐 아니에요 고린도 우서 11장에 거짓 사도라고 이 사람들이 했던 사람들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에 얘기를 잘 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율법을 갖고 들어온 거예요 거기에다 플러스를 딱 시켜요 자기 생각을 딱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균형 있게 봐요 골고루 보세요 계속 복음서에서만 머물러 계시지 말고 또 바울서신도 서신서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골고루 균형이 잡혀져야 돼요 이렇게 바울은 엄청난 어려움을 겪으면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내가 자랑 좀 할 테니까 내 말 좀 들어봐 그 거짓 사도들 얘기만 듣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 천사도 아니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다 과장하는 거야 이 거짓 사도들도 진짜 지가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과장하는 거야 너네들 지금 속고 있어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합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이 거짓 사도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나도 히브리인이야 아 이들이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사도야 이렇게 봐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 거예요 이 아까쯤에 말했던 에베소 교회는 이것을 분명하게 분별해낸 거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이것에 대해서 완전히 놀아나버린 겁니다 당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12절에 11장 22절에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냐? 나도 그러하며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래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서 40에서 하나 감안 매를 39대죠 다섯 번 맞았으며 세 번 퇴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예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서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이 교회를 얼마나 많이 세웠습니까 에베소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요 진짜 이 복음을 안 들어본 사람이 없을 만큼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럼 바울이 얼마나 많이 열심히 일을 했습니까 진짜 많이 열심히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건 거짓이 아니야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 내가 다메색에서 아레다 왕의 고간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색 성을 지켰을 때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서 그 손에서 나 벗어났어 나 이렇게 살았어 그러면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하는 나 내가 자랑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진짜 내가 14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하늘나라에 갔다 왔어 그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 다 들었어 나는 이런 것밖에 자랑할 게 없어 라고 말합니다 나는 나는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할 거야 주님이 그렇게 말했어 네가 약할 때 내가 강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약할 때 예수님은 강하십니다 아멘 바울은 그것을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혜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주님이 강하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할 사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주님의 말씀으로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그들을 양육했고 굶주러 가면서도 또 직접 일을 해가면서도 그 교회의 피로들을 채웠고 조금 더 사도들보다 뒤지지 않고 사도의 표가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공평하지 못했다는 거야 왜냐하면 다른 교회에서는 다른 교회에서는 일하지 않고 이렇게 해줬는데 고린도 교회는 내가 너희 일하면서 또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헌금까지 받으면서 너희의 피로를 다 채웠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너희를 했는데 너희가 도리어 나에게 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구하는 것이 너희의 재물이겠느냐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지 자식이 부모의 재물을 저축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여간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가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가 다 회개하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회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 악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거짓 사도는 거짓 사도는 진짜 사도처럼 가장하지만 진짜 바울이 사도 중에 사도라고 말합니다 바울처럼 인정받으려고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면서 그렇게 옵니다 그들이 모든 참음이 있었을까요 이렇게 고통을 당할까요 그러지 않아요 거짓 사도들의 특징은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사도에 대해서 베드로 전서에 베드로 후서에 나와 있는데 자신들을 사신 주마저 어떻게 해요 멀리하게 돼요 2단에 딱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내 에베소 교회는 이 거짓 사도를 분별해낸 것입니다 분별해냈어요 여러분 참 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게시도 바울이 써놓은 서신서도 많이 읽어야 돼요 사복음서도 열심히 읽으셔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으셨는지 또 바울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들은 어떤 것이었는지 또 바울도 바울서신에 보면은 앞부분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고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나와 있고 뒤에는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사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면서 내가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가면 그러나 그러나 나는 너희들이 다 회개하기를 원한다 라고 또 13장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요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하는 증거가 무엇인지를 알고자 했어요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하는 증거를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리스도 밖으로 나갔습니까 나가지 않았어요 바울이 고린도 우서를 쓰고 나서 갈라디아서를 썼어요 갈라디아서 읽어보면요 고린도 우서의 내용하고 참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또 떠났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떠났기 때문에 그러면서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확증하지 못하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라고 하는데요 이 말씀 엄청 무서운 말이에요 13장 5절 말씀 다시 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신 줄을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스스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한번 시험해보고 확증해보라는 거예요 예수가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해 그렇지 않으면 그걸 알지 못한다면 그러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신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아멘 우리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인으로 맞아들이면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간다는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확증해야 되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높이고 그분이 가신 그 길을 바울도 가고 싶어 했어요 우리도 오늘 우리도 그 길을 우리가 가고 싶어 해야 합니다 바울이 갔던 그 길이에요 우리 그 뒷길 가는 거예요 열도 제자가 갔고 그 뒤에 바울이 갔고 또 그 뒤에 우리가 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면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또 사도의 사도의 표예요 사도의 표 이런 것들이 사도라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게시록에 있는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그것들을 시험에서 거짓을 드러냈다는 거죠 그래서 거짓 사도 다 쫓아 냈겠죠 너희는 사도가 아니야 너희 스스로 사도라고 말을 해도 아니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우리 그룹 계통에서만 나와야 사도야 여러분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요 주님이 사도로 불러야 사도입니다 아멘 그리고 사도가 되려면 사도의 표가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수고해야 되고 이렇게 많은 바울이 경험했던 그런 경험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표적들 기적들 이적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사도가 되려면 우리는 절대로 바울한테 교활한 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압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네가 자칭 사도가 아닌 자들을 자칭 사도라고 말하지만 아닌 자들을 너희가 시험에서 드러냈고 거짓을 드러냈지 그 다음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지 내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지치지 않고 또 수고하고 인내했던 건 내가 다 알고 있어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거기 말은 원어에는 지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치지 않다 너희가 지치지 않고 에베소 교회는 지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죠 아멘 우리는 결코 지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지칠 수 없습니다 아멘 지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치려면 우리가 방언하면 돼요 방언은 피곤함을 푸는 약입니다 아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피곤이 풀려요 아멘 그래서 피곤하면 방언이라는 약 좀 많이 먹으면 돼요 많이 먹으시면 어떻게 그러면 피곤할 때 방언이라는 약을 사용하는 거냐고요? 침대에 딱 누워요 그리고는 방언을 해요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또는 앉아서 방언을 많이 하시면 할수록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26장의 말씀을 28장의 11, 12절의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믿어야 그대로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4절에 그러나 나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너를 책망할 것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잘 봐야 돼요 내가 책망받을 어떤 것들이 있을까? 에베소 교회에 책망할 것들이 있었는데 에베소 교회에 책망할 것이 한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나머지는 다 칭찬이었어요 참 훌륭한 교회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책망할 것이 딱 한 개밖에 없고 다 칭찬이다 그럼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좋은 거예요 엄청 이 일곱 교회에서 책망 안 받는 교회가 한 군데 있어요 빌라델피아 교회 책망이 한 개도 없어요 우리는 그 교회를 따라가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도 전부 우리가 취해야 돼요 이 책망도 책망 받아야 할 것도 우리가 회귀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아멘 어떤 책망이냐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버렸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버렸다 그 말이에요 지금 너의 처음 사랑 처음 사랑 첫 사랑이에요 첫 사랑 여러분 첫 사랑 생각하면 가슴이 뜨겁죠? 첫 사랑 첫 사랑 그런데 보세요 주님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하는 그 사랑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는 사랑은요 한없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하는 사랑은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주님이 우리한테 뭐 주니까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선물도 주고 많이 주니까 좋아서 하는 사랑 이 사랑 이것도 좋아요 여러분 어쨌든 끝까지만 가면 되잖아요 그죠? 주님 끝까지 사랑하는 이것도 좋아요 그런데 주님이 더 좋아하는 사랑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주님이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여전히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사랑 그걸 주님이 원하세요 첫 번째 거는 뭐 주니까 따라오는 거예요 뭐 주니까 안 주면 안 따라가 이거는 되게 어린 사람의 사랑이죠 그죠? 애들도 똑같아요 엄마가 사탕 하나 주니까 더 사랑하는 거예요 엄마가 사탕 안 주면 갑자기 엄마 미워 싫어 이렇게 바로 나와요 그게 그래요 그런데 엄마가 사탕 하나도 안 줘도 엄마를 여전히 사랑하는 자녀가 있다면 엄마가 그 자녀를 더 사랑하게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아무런 조건을 걸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거 그걸 너무나 기뻐하세요 여러분 첫 번째 할래요? 두 번째 할래요? 두 번째 해야 돼요 두 번째 첫 번째 주니까 나는 간다 이건 안 돼요 이거는 어릴 때 조금 맛보기로 하다가 끝나야 돼요 그죠? 두 번째는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여전히 그분을 믿고 따라가야 돼요 사랑하면서 주님이 원하는 이 두 번째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밤에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했어요 첫사랑 이 첫사랑의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주님을 깊이 사모하고 사랑해서 잠자기도 싫고 그분 앞에만 늘 머물러 있기를 원하고 그분의 말만 들어도 눈물이 나오고 그분하고 말씀을 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도 기쁘고 그분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아주 진하잖아요 첫사랑 때는 첫사랑 때는 물론 물론 그 이후에 성장을 합니다 이 첫사랑이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어디서부터 식었는지를 너희가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기억해내 5절에 그러냐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어디서부터 이 첫사랑이 떨어졌는지 어디서부터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기억해내서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그 사랑하는 그 마음과 그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분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떠나가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보통은 우리 기독교에서 목사님들이 무엇을 잘못하면 큰 교회에는 금방 매스컴을 탑니다 맞죠? 그래서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이성 때문에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에 목사님들이 무너집니다 무너져버려요 그런데 그들이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도 주님을 처음에는 사랑했고 그렇게 오다가 돈이 너무 많아져버리니까 또 명예를 주니까 그리고 주님을 찾지 않으니까 주님과 시간을 보내지 않으니까 무너져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이 세 가지를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험은 언제 와요? 그런데 주님이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시험은 반드시 오게 돼 있대요 시험을 잘 통과하라고 하셨어요 시험을 우리가 시험은 언제 오죠? 이런 것이 있을 때 와요 있을 때 보세요 돈이 있을 때 시험이 옵니다 돈이 없을 때는 시험이 와도 절대 시험이 안 돼요 맞죠? 절대 시험이 안 돼요 돈이 없는데 돈이 없을 때 무슨 시험이 옵니까? 너 재산 받쳐라 주님이 만약에 그랬어 그러면 정말 받치고 싶은데 주님 우리는 월세예요 절대 시험이 안 듭니다 들 수 없어요 여러분 몸이 아파 네 몸을 주님께 헌신해라 지금 제가 아파 있는 상태예요 절대 그것도 안 해요 건강할 때 주님이 요구합니다 요구해요 인기가 높을 때 명예를 내려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시험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없을 때는 시험 안 와요 여러분 성공할 때 시험이 오는 겁니다 성공할 때 그때 조심해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가시떨기밭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다 돌짝밭은 통과됐어 이제 말씀이 들어갔으니까 돌짝밭은 통과가 된 거예요 이제 뿌리를 내렸어 해가 와도 말씀으로 인한 환란과 어려움이 왔을 때 괜찮아 안 넘어져 자 그럼 이제 가시밭 수준이 되죠 이제 3단계 수준으로 올라오죠 그럼 가시밭은 뭐냐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쾌락과 재물의 향락이에요 이제 재물의 유혹이 들어옵니다 재물의 유혹이 들어와요 그 다음에 향락으로 인해서 이제 말씀이 막혀서 결실을 못하는 거예요 재물이 많아지면 내가 보니까요 재물이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어디를 가냐면 여행을 갑니다 많이들 여행을 가더라고 재물이 많아지니까 또 그 돈을 쓰러 다니느라고 쇼핑을 다녀 그죠?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아주 몸부림을 쳐 여러분 그럴 때 이 시험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나는 돈이 없다 나는 돈 쓸 것이 만원밖에 없다 그럼 절대 시험 안 들어와요 그걸로는 시험 안 들어와요 여러분 충분히 여유가 있을 때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결단을 딱 해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쓰라는 데 그대로 간다 하나님이 주라는 대로 그대로 준다 결단을 딱 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야 여러분이 거기서 건져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못하니까 너무나 많은 목회자님들이 뭐라고 했죠? 몇백억? 몇백억을 모아가지고 몇백억이라고 하더라 여러 교회에서 800억 나 800억이라는 소리도 들어봤어요 어메어메 세상 간에 여러분 진짜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이 뒤에 보면요 니골라파 교리가 나와요 니골라당 교리 니골라당이라는 이 교리가 뭐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니코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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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이 있는데 니코가 그리스로 정복하다 이런 뜻이에요 정복하다 위에서 군림하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라오스라는 말이 또 있어요 둘이 합쳐진 거예요 니코라오스라는 이 말에서 니골라당이 나온 거든요 이 라오스라는 말은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 위에서 군림하다 백성 위에서 군림하다 그러니까 우월하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보다 우월한 거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평신도하고 그 다음에 성직자를 딱 구분시켜요 구분시켜가지고 성직자가 딱 위에서 평신도를 군림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미워한다고 말했어요 미워한다고 이걸 미워하는데 이 에베소 교회가 이것을 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는 거예요 미워했기 때문에 이걸 안 했겠죠 그러니까 주님도 나도 이것을 미워하느라 주님이 이걸 칭찬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니골라당을 안 한 것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 행동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예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신부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란 말입니다 정말 불편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형제입니다 여러분은 자매입니다 서로가 형제 자매예요 여러분 목해자라는 것은 직임이에요 직임 직분이라고요 목해자도 있고 사도도 있고 교사도 있고 또 선지자도 있고 전도자도 있습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직분으로 직임을 하는 것뿐이에요 일을 할 때 쓰는 거라고요 그런데 전부 교회에서 목사님을 호칭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목사님을 너무너무 높여버린 거예요 너무 높여놓으니까 목사님이 왕대접을 받아요 왕 제가요 그거 하나 한번 봤어요 유튜브상에서 있는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오시는데 몇 번 지금 몇 분 전에 도착이십니다 뭐가 몇 분 전에 도착입니다 오메오메 이게 무슨 대통령 대통령 그 올 때처럼 그렇게 막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목사가 800억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돈을 800억을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이 어떤 통로에서 들어왔는지 알아야 돼요 그분이 800억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했을까요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저는 이 큰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 자신도 굉장히 조심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그렇게 높여주고 그렇게 되면 우리도 예외는 아니겠구나 라는 걸 딱 아셔야 돼요 여러분도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여러분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많은 돈들이 주어지고 여러분을 그렇게 높여줬으면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애초에 우리가 그렇게 가지 말자 그 말이에요 아멘 그렇게 가지 않기 위해서 이 니골라당의 교리를 미워하자 그 말이에요 이 니골라당의 행동을 어떤 거냐 너무 성직자를 높이지 말하는 거예요 너무 목사를 높이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 자매 입니다 아멘 자 한번 해보세요 형제님 자매님 한번 해보세요 형제님 자매님을 하게 되면요 어려움이 별로 없어요 거기에 목사님을 딱 부르면서 목사님만 부르는 게 집사님 권사님 권찰님 호메 뭣도 너무 많아요 그 이름을 안 불러주면 성질래 그 직분을 안 불러주면 여러분 형제 바울은 형제 베드로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이분들 사도예요 사도 사도님 이렇게 안 불렀단 말입니다 초대교회는 형제 베드로 형제 바울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바울 형제여 베드로 형제여 형제 자매라고요 예수님이 너희들은 다 형제고 자매라고 했잖아요 아멘 그렇게 불러요 저한테도 손선미 자매님 하세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 다 형제 자매잖아요 아멘 여러분 저를 높이지 마세요 일납니다 이 큰교회 목사님들을 너무 성도들이 많이 높인 거예요 성도들이 이 성도들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이 높여놓으니까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왕이 그러니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무서운 거예요 마귀는 이렇게 해서 그분을 쓰러뜨리려고 하잖아요 한교회 리더가 쓰러지면 교회가 와그르 무너져요 와그르 그래서 리더가 굳건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힘쓰는 그런 리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리더 이 리더가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고정하고 예수께만 고정한다면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엄청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니골라파에 대해서는 이 예전에 제가 라이프 사전인가 거기 보니까 니골라라는 그 집사가 있었잖아요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 그 안디옥 사람 이방인이었던 그 사람들을 추종하는 무리들이 추종하는 그 집사를 추종했던 무리들이 이제 이단시 되었던 것들이 있나봐요 그분들의 교리 안에서 근데 뭐라고 적어져 있었냐면 이렇게 적어져 있더라고요 이들은 한 번 하나님을 믿은 뒤에는 무슨 행동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며 도덕, 폐기론, 무율법주의를 주장했다 이렇게 인간의 육신은 근본적으로 악한 것이다 인간의 영혼은 육신과도 상관없이 구원을 얻을 수 있으므로 구원받는 자로서의 육신의 죄는 중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율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육신이 짓는 죄는 정죄의 대상에서 죄에 된다 이게 이제 그들이 주장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육신의 만족을 위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 있다 이렇게 저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니골라당의 교리라고 니골라당이라고 말했을 때는 아까 제가 말했어요 니코와 라오스에서 유래해서 평신도와 성직자를 구분해서 일어나는 그거 백성위의 군리마다 이게 원어의 뜻이에요 그거예요 근데 이제 또 다른 의미가 과거에 니골라당이라고 말을 했을 때는 니골라당의 교리를 얘기했을 때는 또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무리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만 적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대로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없인 여깁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아멘 이거 딱 들어보면 구원파랑 약간 비슷해요 그 비슷한 게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적어진 대로 갑니다 분명하게 구원을 받았어도 구원을 받았어도 죄를 저질렀을 때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회개합니다 아멘 그리고 절대로 죄를 없인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가 어떻게 죽으셨는데 우리가 그 죄를 없인 여기겠습니까?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을 미워합니다 미워해요 주님은 주님은 교회에서 목자를 높이라고 안 했어요 존중은 하라고 했습니다 너희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존중하라 그러나 그를 그의 행실을 보고 그를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행실을 보고 행실이 안 좋으면 본받아야 돼요? 안 본받아야 돼요? 안 본받아야 돼요 본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성경을 따라 여러분에게 순종을 요구하면 성경대로를 요구하면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그러나 성경대로가 아니라면 순종하지 마십시오 라고 여러분에게 가르쳤습니다 아멘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주님이 그러셨어요 교회의 양물이 이 양물이는 목사의 양들이 아니고 나 예수의 양들이다 그 목사도 내 양이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니라 나 예수다 예수님의 교회라는 것 교회의 리더는 예수님이십니다 목사는 목동일 뿐이고 양물이에게 풀을 먹인다 목사가 교회를 자지우지 할 수 없다 목사는 양물이를 돌보는 자다 교회의 모든 부분의 일을 예수님께 물어보고 그분의 말씀대로 음성대로 진행해야 한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라서 제가 그대로 읽습니다 항상 예수님 말씀만을 순종하고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 늘 기도하기에 힘쓰고 목회자들은 이래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에 대한 얘기예요 죄악에서 떠나며 거룩함을 추구해야 하며 성도들을 사랑해야 한다 교만하지 않고 끝까지 겸손해야 한다 목사는 하나님 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종이다 섬기는 자이다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다 그러기에 항상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 목사가 단순히 자기 교회만 부응시키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며 24시간 하나님이 목사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돈 명예 이성에 주의해야 한다 능력은 항상 주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 나라 차원으로 모든 일을 바라보며 항상 최고의 권위를 성경에 두어야 한다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 안에 거부, 고아, 병든 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잘 가르치고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며 믿음의 좁은 길을 가는 본이 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빕박을 받아도 용서하고 사랑해야 하며 절대로 비판하지 말고 항상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 목사 본인이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제자를 훈련시킬 수 있다 늘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성도들이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한다 어려움이 올 때 어떤 일이 펼쳐졌을 때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는지를 꼭 묻기를 바란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저희들한테 하셨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앞으로 목회자가 된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억하셔야 해요 24시간 우리 안에서는 CCTV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높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높여야 해요 여러분의 첫사랑 회복되어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그 사랑이 무엇일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다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저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끝까지 사랑하면서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명예고 돈이고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은 끝까지 변하지 않으면서 주님이 시키시는 그 일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그것에 집중하면서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제가 어젯밤에 많이 기도했어요 이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이 말이 저의 가슴을 쳤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를 점검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면 끝까지 갈 수 있어요 끝까지 조금 어떤 것이 부족해도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면서 계속 진행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요 근데 주님을 사모하거나 사랑하는 이 부분이 놓쳐선 안 돼요 주님 여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에베소설을 보세요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이렇게 인내하고 보세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견디고 지치지 않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거짓 사도들을 다 시험해서 다 드러내고 거짓을 다 드러내고 그런데도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이 첫사랑에서 멀어져 버리면 그러면 촛대로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교회에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주님의 일도 너무 중요하지만 첫 번째다 무엇을 두어야 하냐면 주님을 사랑함을 두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이 일이 첫째가 아니고 주님이 첫째예요 주님이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라 그 말이에요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제가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거 하나님 첫째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 요소와의 1장 8절을 봐라 말씀하셨어요 한번 보세요 이게 첫사랑을 잃지 않는 방법이에요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7절 8절 읽읍시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요소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영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영통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서 멈추지 말아야 돼요 떠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밤낮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고 행동하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개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개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지키면 기록된 대로 다 지키면 네가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지키십시다 아멘 이렇게 지키면 우리는 주님의 이 사랑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서 말씀 안에 머물러 있고 기도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만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미 신분적으로 이긴 자입니다 그죠? 이긴 자예요 그러면 삶에서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기는 삶을 사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서 먹게 하리라 여러분 지금 낙원은 이 땅에는 없어요 그런데 저 하늘나라에 가보니까 생명나무가 있더래요 저희 아들이 볼 때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서 먹게 한답니다 여기 보니까요 주님이 준 게 되게 많아요 흰돌도 주시고요 철장으로 망국을 다스리는 권세도 주시고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만물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지만 이제 주님이 오실 때 재림하실 때는 그때가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을 살 때 우리가 다스리게 되죠 그치요? 네 그때 철장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받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이기는 자로서 이기는 신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이기면서 살아가십시다 아멘 첫사랑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